연예계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유튜버 이진호가 최근 송가인이 선배 가수 장윤정을 제친 사실을 공개하며 그녀가 여성 가수 중에서도 행사 출연료로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전했다. 이 정보는 지난 10일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트로트 퀸 송가인 실제 행사 출연료 탑 12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. 이진호는 김재상 드림캐스팅 대표 및 여러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트로트 여왕들의 행사 출연료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. 그의 조사에 따르면 송가인의 출연료는 이제 건당 3천만원에서 3,5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장윤정이 받는 2,500만원에서 2,7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. 현재 송가인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가수는 오직 김호중으로 그의 출연료는 4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. 내일은 미스트롯 2분의 우승자 양지은은 각 행사에 1,700만원에서 2,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홍진영은 1,800만원 김연자는 1,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.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태현과 김다현은 각각 1,5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이진호는 송가인의 출연료 하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의 출연료는 과거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. 그는 또한 행사 시즌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수들이 한 달에 건당 300만원만 해도 1억원을 벌 수 있으며 1,000만원이면 3억원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연예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정해진 가격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.